경북궁창아 금천시장에 겁나오면 흰장나기를 만날 거예요 당신은 꼽히지 않는 바깥 세상일랑 잠시 접어두고 몽글몽글 피어나는 벚꽃을 바라보아요 뜨거운 구슬을 먹는 동안 흰꽃들은 서둘러 떠나고 밀려드는 눈 속에가 장면을 두드려요 벌떡이던 심장이 잔잔해졌다고 걸음 흰 당나기를 보내드릴게요 혹한의 겨울을 못 사이지만 푸릇푸릇했던 당신의 옛이야길 다바 다바 짓고 올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흰 단락이를 보내 드릴게요 혹한의 겨울을 부사이지만 푸릇푸릇했던 당신의 옛이야기를 타박 타박 씻고 올 거예요 흰 단락이가 길을 잃었다고요 바람의 말과 수성동 계곡에 물소리를 따라오세요 물빛에 흔들리면 마간리가 보일 겁니다 우리 잠시 흰 단락이가 아직까지 기름 쪼는 소리로 느릿느릿 읽어주는 시를 들어 보자고요 들어 보자고요 들어 보자고요 들어 보자고요 들어 보자고요 들어 보자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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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